rir 어 있을까요 오늘은 기분이inta 기분이 Н ᵬᴉ ᶜᶕ ᶜᶜᶜᶜᶜᶜᶜᶜᶜᶜ ᶩ ᶜᶜᶜᶜᶜᶽᶜᶜᶜᶜᶜᶜᶜᶜᶜ 붐풀 붐풀 과연 누가 올까 게스 누구냐고 나도 모르겠어요. 아무튼 오늘 공항으로 누가 떨어진대. 오늘 날씨 살아 얘들아. 공항 가기 딱 좋은 날씨구만. 누가 올까요 과연? 단단히? 만옥이? 아니면 다른 외국 여자? 철도가 왔어. 공항철도. 김포공항까지 하나 둘. 새 정거장이네 금방 가네. 여러분 만약에 오는 게 만옥이다. 어떻게 할까? 몇 번 찢어야 된다고요? 김포공항 벌써 도착했어? 야 김포공항까지 15분이야? 오케이 렛츠고. 떨리는데? 야 한국에서 이게 말이 돼? 내가 외국에서 안 친구가 한국으로 온다는 게. 와 진짜. 나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진짜.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. 옛날부터 이건 우리가 그렸던 큰 그림이잖아요 그죠? 와 진짜 여러분들 떨리지 않아? 난 왜 이렇게 떨리지? 도착했다.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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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고?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마땅! 아니 근데 도착해서 나올 때까지 한 15분 걸려. 아 미치겠네 아 나 진짜. 아직 안 보겠는데? 아 나 왜 이렇게 떨리지? 이 분은 아니야. 왜 안 나오지? 캐리어 안 나왔다고? 그래. 그렇겠지? 다들 아시다시피. 오는 게스트는 당연히 여자겠죠. 야 여자가 아니면네. 진짜 나 지금 이거. 어그로 너무 심한 거 아니니? 당연히 여자고. 아. 숙소를 정하지 않고 왔습니다. 숙소를 정하지 않고 왔습니다. 아. 아. 한국에 와서 동거하는 건 처음이지. 라는 방송 되겠습니다. 아. 왜 안 나오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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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6일 동안 잠깐만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먹고 싶은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상양양 우상산한푸 아 한푸와 오케이 샘샘소치다 샘샘소치다 시에상 순대 먹고싶다 그랬고 하연아 카우롱 카우롱 고기 한국바베큐 소고기 돼지고기 어 그 다음에 산낙지 치킨 먹어야 되는데 치킨 짜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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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식 이거 먹어줘야지 그 다음에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감자탕 김치찌개 부대찌개 족발 족발 족발도 맛있는데 아 먹을 거 너무 많다 낙지 넝슬라 아저씨가 응 얘 매운 것도 잘 먹어 매운 것도 잘 먹어 전에 막걸리 와 너무 많은데 잠깐만 곱창 흑발 낙지 그날 거기 데려가자 문어 문어 그 뭐냐 연포탕 문어 연포탕 거기 가 아 거기 무조건 가야지 거기 지렸었거든 광장시장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 뭐냐 인사동 이런데 가줘야지 경북궁이랑 남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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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남산 당연히 가야지 와 너무 좋겠다 아 이거 데이트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야 와 이거 너무 빡실 것 같은데 일정이 또 이게 딱 집에 데려갔을 때 집을 이렇게 보여주면 또 그런게 또 또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? 비록 제가 차는 없지만 집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야 여기 왜 모범밖에 없냐 어? 왜 이래? 야 줄 서있는게 모범밖에 없는데 아 택시가 여기 들어오네 상수역으로 가주세요 이제 우리 6일동안 6일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